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2018년에 제작됐던 일본 영화 아사코 녹음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앞부분만 4번 정도 녹음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녹음하네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여러분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일본 영화를 제가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일본하고 일종의 경제전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는 예전부터 한번 보고 싶었고 또 요 근래에 아카데미에서 국제 장편영화상을 탄 드라이브 마이카 연출하신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감상을 해보았고 또 녹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영어 제목은 아사코 1&2입니다. 1막, 2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일본어 제목은 잠을 자거나 깨어있거나 자나깨나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명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시바사키 토모카라는 여성 작가의 소설이고 이 영화에서도 각본에 중요하게 참여하신 여성분이 계시죠. 한광쿠치 유스케 감독, 요 근래에 일본에서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감독이죠. 해외 국제 영화제에서 상들을 좀 타셨습니다. 영화들이 계속해서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는 분인데 2015년 해피아워라는 영화로 로카노노 영화제에서 여우치원상을 탔고 아주 큰 주목을 받았고 오늘 녹음할 영화 아사코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었고 또 각본에 참여했었던 스파이의 아내 구로사와 기호시 감독 연출작이죠. 이 두 감독이 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 스파이의 아내의 각본으로 참여했는데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감독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 두 영화가 있는데 우연과 상상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탔고 드라이브 마이카는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 영화상을 탔습니다. 칸과 미국 아카데미에서 함께 상을 탔고 근래 들어서 아주 국제적으로 굵직한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연들, 두 남녀 주인공이 이 영화 박해의 불륜사건으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지만 시가시대의 마사이로 영화 속에서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바쿠와 료헤이 이 두 인물을 맡았고 88년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에 키레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두인데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역도 맡으시고 이 영화 속에서도 연기가 괜찮더라고요. 바쿠의 약간 좀 섬뜩한 느낌 그리고 료헤이 역을 연기하실 때 좀 따스하고 다정한?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 여자 주인공은 카라타 에리카 영화 속에서 아사코를 맡았죠. 97년생입니다. 9살 차이고 한국에서는 LG 핸드폰 CF로 유명해졌고 드라마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거기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두 배우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데 당시에 여자 배우는 미성년자 18생과 19생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남자 배우는 유보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사건으로 더 유명해졌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의 불륜사건이 있기도 했죠. 솔직히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의 연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주연을 맡은 지 거의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도 했고 나이도 어렵고 하지만 뭔가 그 캐릭터하고는 잘 어울렸던 그런 외모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카라타 에리카 배우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울 텐데 한국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스토리 포탈이 있는 거 잠깐 읽어볼까요? 첫사랑 바쿠와 함께하는 모든 날에 특별했던 아사쿠 설레지만 불안하고 뜨겁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바쿠는 어느 날 다시 돌아온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아사쿠를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르죠. 우연일까 운명일까 첫사랑 바쿠와 똑같은 외모의 료헤이를 만나게 된 아사쿠 겉모습만 같을 뿐 공통점 하나 없는 모습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료헤이의 사랑으로 아사쿠는 다시 설레는 사랑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떠나간 첫사랑 바쿠가 갑자기 나타나고 아사쿠는 흔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영화 여러분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고요. 결말까지 다 스포일러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나중에 보실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냥 스포 당하시고요. 여러분 이 영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있는 요약 영상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추천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저는 좀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원고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고를 읽을 텐데 말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스포일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와차의 미상님의 리뷰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그 밖에 이동진 평론가와 어느 일본 영화 리뷰 글의 번역글을 참고해서 오늘 방송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이 영화는 총 분량이 120분인데 앞에 80분의 프롤러그와 후에 40분의 본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될 만큼 후반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죠. 그래서 영어 제목도 아사코 1&2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영화적 쾌감과 호기심이 발생하더라고요. 또한 이 영화가 단순한 로맨스물을 넘어서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 지점이 바로 그 후반의 40분 분량이 아닌가 재미없는 이 영화를 제가 오늘 녹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영화는 겉으로는 깨진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속박하는 연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랑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매우 유치하게도 극 중에 아예 똑같이 생긴 남자 둘을 차례대로 등장시켜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랑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영화의 이면에는 신뢰가 깨진 사랑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더 넓게는 신뢰가 없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딩 장면에서 두 연인은 신뢰가 깨졌고 앞으로 신뢰가 생길 여지도 없어 보이지만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 같은 대상을 바라봅니다. 또한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와 배경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쓰이는데 단순히 소재와 배경에 머물지 않고 아사코라는 여자 주인공으로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즉 여자 주인공의 갈등, 선택, 성장 이런 것들이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한 결과이며 또 감독이 제시하는 어떤 새로운 길인 셈인 거죠. 우리 한국도 아직 감히 세월호 사건을 대중 영화의 소재와 배경으로 쓰는 것에 많이 주저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두 작품, 세 작품?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작품으로 이런 식의 로맨스, 멜로몰로는 아직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일본은 이렇게라도 지진의 아픈 역사에서 벗어내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표면과 이면이 다른 점은 엠라이트 샤말랑 감독의 영웅 시리즈에서 표면의 장르성과 이면의 정서감이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평가한 그것과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옛 사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부터 살펴보죠. 옛 사랑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 주인공 아사코와 첫 번째 남자 바쿠의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온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초반에 그렇죠. 정말 스치는 인연이었는데 폭죽이 터지듯이 눈이 맞아버립니다. 영화 속에서 실제로 폭죽이 터지죠. 폭죽 사이를 두고 남녀가 눈이 맞고 그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딱 꼬집어서 로맨스 영화를 어떻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둘은 처음 보자마자 냅다 뽀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지내다가 빵을 사러 갔다가 밤새 돌아오지 않는 남자가 그새 애달 푸드로 보고 싶어서 여자 주인공은 아침에 집에 돌아오는 남자에게 격하게 안깁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둘은 웃으면서 뽀뽀를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 어떤 사고도 이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던 이 첫 번째 남자 박훈은 반년 뒤에 이번에는 신발을 사러 간다고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라이 아니면 영맛살 혹은 자유로운 영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아픈 사랑의 흔적이 있는 오사카를 떠나서 도쿄에 거주하게 된 여자 주인공 아사코는 우연히 두 번째 남자 요해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첫 번째 남자 박후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당연하겠죠. 배우가 1인 2역을 한 거니까 이거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남자와 만났을 때처럼 여자 주인공은 이 두 번째 남자와도 같은 작가의 사진전을 관람하게 되죠. 심지어 영화는 의도적으로 쌍둥이가 찍힌 사진 앞에서 여자 주인공이 첫 번째 남자를 처음 의식하게 된 장면 그대로 이 두 번째 남자와도 똑같이 그 장면을 재현해버립니다. 영화가 좀 유치하게 장치를 설정해 놓았지만 이쯤 되면 이거 다시 운명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남자 요해는 첫 번째 남자와 달리 매우 상냥하고 다정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친구와도 잘 어울려주죠. 사실 그 친구가 요해를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무슨 카페에서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즐겁기 때문에 당신과 대화를 오래 알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 친구가. 아마도 여자 주인공이 원하는 까닭인 것 같은데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샌다이 지방까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차 운전을 또 혼자 해내기도 합니다. 이 다정하고 상냥한 두 번째 남자가 그리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오사카로 돌아갔을 때 여자 주인공이 직장을 갖고 싶다고 하자 무엇이든 해보라라면서 잔뜩 응원해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는 자신이 첫 번째 남자와 닮았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2년 동안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여자 주인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고마워합니다. 영화 속 대사로는 행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여자 주인공이 행여나 마음 쓰게 될까봐 배려가 느껴지는 표정과 어투로 그 대사를 하죠. 영화의 중후반은 이렇게 두 번째 남자 료헤이가 얼마나 다정하고 또 얼마나 첫 번째 남자와 다른가 이런 것을 천천히 보여주는 분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부에서 여자 주인공의 오랜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세 번째 이 여자와 만났을 때 여자 주인공은 첫 번째 남자가 내민 손을 냅다 잡고 레스토랑을 떠나버립니다. 이 원작 소설에서는 집에 찾았을 때 그를 쫓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다정하고 상냥한 두 번째 남자 료헤를 단박에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절친한 친구들 눈앞에서 이동진 평론가는 여자 주인공이 사랑의 만용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두 번째 남자 료헤를 끔찍하게도 첫 번째 남자를 잊을 만큼 사랑한다고 자신 만만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녹음했던 이창농 감독의 영화 미량에서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것과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연의 그 심리가 끝내는 교도소에서 믿음의 시험을 갖게 하였고 또 신을 모독하는 행동을 계속 저지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미량 방송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용이든 과신이든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환상에 갇혀있으면 파국을 낳는 법이죠. 여자 주인공이 이 다정한 두 번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은 몇 번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회사 계단에서 뽀뽀할 때 그리고 대의 지진 후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격하게 포옹할 때 샌다이 지방 봉사를 다녀온 후에 남자 주인공의 발을 마사지해줄 때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첫 번째 남자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이 다정한 두 번째 남자 료헤이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 이 여자 주인공이 두 번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화면상에 그런데 이 중에서 시간 순서상 제일 앞에 있는 그 회사 계단 뽀뽀 씬이 여자 주인공이 눈앞에 있는 두 번째 남자 료헤이가 아니라 헤어진 첫 번째 남자 박후를 상상하면서 뽀뽀하는 것이라고 여러 리뷰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생긴 게 똑같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눈을 감았다가 뜨고 갑자기 컷이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뭔가 그때 화면이 딱 단절되는 느낌, 그 흐름이 이렇게 첫 번째 남자를 상상하면서 두 번째 남자 뽀뽀를 했다 그 분석에 맞다면 여자 주인공은 이 다정한 두 번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회사 계단 뽀뽀 씬까지도 옛 사랑의 모습을 이 남자에게 계속 투영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차피 생긴 것도 똑같으니까 이후에 이 두 남녀는 서로 마음을 통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그 헤어진 첫 번째 남자의 닮을 꼴로써 이 두 번째 남자 료헤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과신하고 사랑의 만용을 품기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는 옛 남친을 상상하면서 뽀뽀했지만 아, 이제는 내가 이 두 번째 남친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진 거죠. 여자 주인공은 아직도 옛 사랑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이렇게 누군가의 닮은 꼴은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되어버리죠. 여자 주인공은 진짜 첫 번째 남자가 나타나자 단박에 그 진짜의 손을 잡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였고 또 그렇게 애달프게 헤어진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자 주인공은 다정한 두 번째 남자 료헤이를 버립니다. 임신 중이던 여사친은 그 충격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 대사도 결말부에 나오죠. 그런데 결말부의 여자 주인공은 그렇게 쫓아나선 첫 번째 남자 바쿠도 버려버립니다. 둘 다 버려요, 이 여자가. 센다이 지방 즈음에서 여자 주인공이 첫 번째 남자 바쿠한테 당신은 료헤이가 아니다. 즉 당신은 그 다정한 두 번째 남자가 아니다. 라는 대사를 하면서 료헤이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신경이 바뀌었는지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7, 8년 동안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사에서 현재 남친을 버리고 떠나는 그 선택을 좀 자책하는 느낌? 그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바다가 보고 싶었다느니 뭐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느니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그 첫 번째 남친 바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즉 언제든지 다시 호련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지방, 센다이 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첫 번째 남자의 모습에서 센다이 지방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자주 왔던 다정한 두 번째 남자 류헤이가 떠올랐던 것 등이 여자 주인공의 신경이 바뀐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이 여자 주인공의 감정선의 개연성이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바뀐 건 알겠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해명이 안 되죠. 여하튼 여자 주인공은 첫 번째 남자를 두 번째 남자에게 투영했듯이 머릿속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첫 번째 남자로 이 두 사람의 매력을 합쳐놓고 누군가를 그려놓았던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냅다 손을 잡고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던 두 번째 남자를 떠났던 이 여자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옛날 남친한테 너는 류헤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섞여있는 느낌이죠. 환상 속의 그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그가 다시 후련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챈 순간에 여자 주인공은 그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7, 8년 동안 지난 7, 8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으니까요. 여자 주인공은 모든 것을 단박에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발걸음을 뒤엎고 능동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실제 도는 내면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단지 옛 사랑의 그림자의 환상 속에 그대의 시선이 갇혀 있었던 것 뿐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상대에게 겹쳐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대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 비교대조하는 것이 사랑의 혹은 마음의 중심이 되면 안되겠죠. 그건 내 눈앞에 있는 연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옛 사랑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사회적으로 해석하자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바뀌었습니다. 옛 일본은 없어진 셈이죠. 옛 일본의 모습에 얽매여서 계속 그 옛 모습만을 갈구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환상 속에 가두는 결과가 될 뿐이겠죠.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영광과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영화 속 여주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그것과 결별하고 다정한 새 일상을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표면에서 생각할 부분 옛 사랑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 즉 과거의 연인을 지금 내 연인에게 투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영화를 보셔도 좋겠죠. 이제 영화 이면에 있는 영화 결말부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신뢰와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두 번째 남자 료헤이와 여자 주인공 사이의 신뢰는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 주인공이 옛 남자의 손을 잡고 튀었기 때문이죠. 이 다정한 두 번째 남자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한테서 옛 남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여자 주인공을 사랑해왔고 청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신을 버리고 옛 남자 손을 잡고 튀었다. 이 둘의 신뢰가 회복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주가 첫 번째 남자를 쫓아 나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을 때 그 지리적 위치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자주 해왔던 샌다이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돌아가는 길에 태워주겠다는 이 남자의 박후에 제안을 거부하고 그 봉사활동 때 만났던 아저씨를 찾아가서 차비를 빌리죠. 이 아저씨는 여자 주인공에게 따로 선물을 줄 만큼 이 커플한테 따로 선물을 줄 만큼 그녀를 아꼈지만 이때는 좀 냉정하게 여자 주인공을 질책합니다. 다른 남자와 뒹굴다 온 여자를 받아주는 남자는 없다고 말하죠. 약간 오해가 섞인 대사이긴 하지만 사람을 배신하고 신뢰를 깨트린 사람을 다시 받아주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그걸 말한 거겠죠 그 아저씨는? 조금 표현이 셌지만 그러나 여자 주인공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갈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측한 것처럼 다정한 두 번째 남자 료헤인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여자 주인공을 거부합니다. 자꾸 보면 여자 주인공 생각이 나서 함께 기르던 고양이도 내다 버렸다고 말하죠. 현관문도 걸어 잠급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가 버렸다던 고양이를 찾아 나서지만 쉽사리 찾지 못하죠.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자 여자 주인공은 룩에릭병을 앓고 있다는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의외의 말을 들려주죠. 명어 초반과 결말부에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도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 단지 아침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가 있는 도쿄까지 오사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남자가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다라고 밝히죠. 뭔가 반전인데 친구 어머니는 여자 주인공이 첫 번째 남자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는 초반에도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 상처 준 것에 여자 주인공이 눈물 흘리는 이 결말부에서도 모두 부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뜨거운 사랑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겠죠. 또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친구 어머니의 이 대사를 듣고 여자 주인공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시 소중한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음을 내포하는 대사였으니까요. 여자 주인공은 우산을 쓴 채 강뚝에서 다시 고양이를 찾아 나섭니다. 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때 우연히도 다정한 두 번째 남자가 강뚝을 걷고 있었고 둘은 다시 맞닥뜨립니다. 뭐 하는 거야? 돌아가! 이제는 남자를 향해서 격하게 뛰어갑니다. 한참을 도망가고 쫓아가던 이 둘은 신혼집 현관문 앞에서 다시 대치를 하지만 남자가 여자 주인공의 사과를 듣고 문을 열어서 고양이를 건네줍니다. 아마도 고양이를 버렸다는 남자의 말은 거짓이었겠죠. 고양이를 보면 여주가 떠올라 괴롭지만 이 고양이마저 없어지면 사랑하는 여자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남자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자를 찾아다니며 강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 주인공이 그 고양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며 고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때는 비까지 오고 있었고 집안에 들어온 여자 주인공에게 비에 젖은 몸을 닦을 수건을 던져주면서 그걸 던져주죠. 친구 부부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조사를 했다는 소식도 곁들이면서 둘의 공통관심사, 둘의 공동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꺼낸 거죠. 다정한 두 번째 남자는 아직도 그 배신을 당해놓고도 여전히 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빌려줬던 그 샌다이 지방의 아저씨 말이 틀린 거죠. 그러나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마도 평생 널 신뢰하지 못할 거야. 믿지 못할 거야.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여자는 의연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면서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둘은 집에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바깥의 강물을 바라봅니다. 비가 와서 불어난 강물은 시커멓게 역동하고 있었죠. 남자는 강이 더럽다 라고 말하지만 표현하지만 여자는 하지만 이쁘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자를 슬쩍 쳐다본 남자는 굳어진 표정이 풀어지죠. 그리고 함께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엔딩 시퀀스에서 둘은 마주 보면서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여러 부유물들이 찌꺼기들이 모이듯이 둘이 함께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배신이든 뭐든 상상치 못했던 더러운 일들이 이 관계 중에 꼬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강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역동하면서 그 부유물들과 함께 흘러갈 겁니다. 신뢰는 없지만 사랑은 장중하게 유지되는 이 둘의 관계처럼 말이죠. 둘의 관계에서 앞으로 신뢰가 생길지 아닐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둘의 사랑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연인의 사랑에 신뢰는 없지만 의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와 의심한다는 것은 다른 거죠. 의심이야말로 사랑이 깨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신뢰 없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극중에 이삿짐 싸는 걸 도와주러 온 친구가 남사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모두 깨지게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럽다 할지라도 이 강물처럼 모든 형태에서도 역동적으로 유효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그런 추상적인 감상을 덧붙여 봅니다. 우리 관계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저것 추잡하고 더러운 꼴 다 보더라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 그런 거 아닌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영화는 또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는 이전의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가치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대재해와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니까요. 기존의 가치관, 시스템, 사람,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겠죠. 우리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최선이라 믿었던 시스템과 정치체계와 가치관이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죠. 신뢰가 사라진 이 사회 자체를 버려야 하는가 어느 가치관이라도, 어느 시스템이라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더럽고 추잡한 꼴 보면서도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체와 가치관을 수립하고 다시 저 강물처럼 역동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결코 좌절하고 좌포자기하지 말고 잘못을 깨달은 그 순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돌아오는 길에 넌 잘될 수 없을 거야. 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너의 모든 노력은 소용없는 거야. 등등의 냉정한 모멸을 받게 되더라도 일단 돌아오고 나서 시작해보고 나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처럼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 또는 아직도 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죠. 로맨스문에서 갑자기 이렇게 거창하게 사회파적의 해석을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 격려하자면 이 영화 속 여자 주인공처럼 실체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를 단박에 박차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가 없는 사랑의 관계 혹은 이 공동체에서도 아직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꼴을 또 보게 될지라도 일단 같은 방향 같은 가치관 같은 꿈 이런 걸 꾸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주 볼 수는 없더라도 일단 그렇게 시작해보자 이 영화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평하겠습니다. 뭔가 좀 일찍 끝나는 느낌인데 저는 이 영화 재미없었지만 많은 평론가가 좋아할 만한 영화 아서코는 표면에서 옛사랑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을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신뢰 없는 사람과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 지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말대로 앞선 80분의 프롤러그와 후반의 40분의 본편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후반 40분 특히 결말부가 저는 흥미진진했고요. 영화 속에서 역광으로 찍은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좀 어둡게 나오기도 하죠. 밝지만은 않은 둘의 앞날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어두운 화면 속에서도 사랑이 있었다는 그런 걸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녹음을 위해서 다른 영화 리뷰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는 리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류의 해석을 했던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사코와 센다이와 아카이도가 갖는 의미 꿈을 잡아먹는 상상 속의 동물인 바쿠와 아침을 의미하는 아사코라는 이름이 캐릭터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잠에서 깰 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특이한 행동 패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요한 포인트로 잡고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만들 때에 이런 의미를 갖고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감상할 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았고요. 아무리 좋은 상징체계 의미 이더라도 관객에게 직관적으로 쉽사리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호프의 연극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우리 그냥 영화 보고 싶은 건데 로맨스 영화 보고 싶은 건데 저는 그저 이 영화의 주요 감정선인 사랑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감정선의 개연성이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사에 비해서 캐릭터들도 좀 기능적으로 쓰이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장면 구도 컷 편집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결국 그 순간의 의미만 가질 뿐이지 서사와 감정성 그 전체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쌍둥이가 찍혀있는 사진 그 앞에서 사진전에서 그 사진을 계속 보죠. 여자 주인공이 그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두 남자를 각각 의식하게 되는 장면들이 앞뒤로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 좀 유치한 설정이지만 두 남자가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진 앞에서 사랑의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마치 똑같이 운명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마치 이 사진 작가의 일생부터 해서 이 사진에 내포하는 엄청난 의미가 여자 주인공과 캐릭터의 서사를 결정짓는 뭐 그런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과잉 해석이고 해석을 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다 빼버리고요. 네. 사랑에 집중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전문가와 네티즌 평을 소개하면서 방송 마무리하죠. 인상적인 것들만 소개하자면 김성훈 평론가가 10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상실감만으로는 서사의 빈 곳이 채워지지 않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송형국 평론가가 5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첫 만남부터 재회까지 30년쯤 낡은 여성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김성희 평론가가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이제야 비로소 이별한 첫사랑 이렇게 써주셨고 포탈 다음 쪽에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슬프다 망고의 진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 이렇게 써주셨고 10점 만점에 4점을 주면서 미련과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다. 또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영화 속에 아련하고 설레는 첫사랑의 여운이 아닌 현생 속 두 주연 배우의 불륜만 기억난다. 포탈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연기를 가장한 현실 불륜 미성년 미성년 여성 배우를 그렇게 한 건 큰 잘못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만들었구나. 제가 이 두 배우가 불륜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남자 배우가 여성 배우를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그때 손의 위치가 매너 손이 아니에요. 엉덩이에 손이 간다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보면서 저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칸 영화제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레드카펫 걸어갈 때에도 습관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실 불륜 또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 같지만 이해할 수 없이 미친 게 사랑이다. 이런 말씀 써주셨고 또 10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뭐 이런 영화에 극창을 하는지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현실적이지 않는다. 5년간의 관계를 버리고 도망간 것까진 그렇다 쳐도 핸드폰도 버릴 정도로 결심을 해놓고는 갑자기 다시 돌아간다고 크크크 나 같으면 여자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줄 알았을 거다. 비판을 해주셨고 또 10점 만점에 4점을 주면서 여자 주인공보다 고양이가 연기를 더 잘 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면서 시가시대 마사이로 얼굴에 별 10점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폴러 좀 했는데 영화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선 요양 영상 한 40분짜리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단지 저는 이 영화를 사랑의 감정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 사회가 어떻게 그 아픔을 수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제가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나 너무 이 영화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그 글 읽으면서 또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저희 방송은 지금 유튜브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팟빵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쥐약과 케이스트박스 등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방송을 토요일 밤 9시에 맞춰놓는데 그게 그 시각에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하고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은 아마 거의 제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어플에 팟캐스트 어플에서 최신 리스트가 안 뜬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을 개봉일에 보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던데 네 저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보고 녹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퍼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모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영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